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실시간 정보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신중한 낙관론 속에 소폭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0.16%가량 상승했고, 다우 지수는 0.02%가량 오르게 되면서 전일에 이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시장 조사업체 LSEG에 따르면 월가가 전망하는 엔비디아의 2분기 매출 예상치는 1년 전보다 112%가량 증가한 287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4분기 연속 세 자릿수의 성장률입니다. 오늘 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S&P 다운소스 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6월 미국 주요 도시들의 주택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6.5%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고금리로 기존 주택의 매물 공급이 줄어든 점이 집값의 상승세 지속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리비아의 상유 중단 우려로 전날 3% 넘게 급등했던 국제 유가가 불안감이 과도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간방 2% 이상 내렸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리비아에서 발생한 혼란이 단기적일 것이라면서 브랜트유의 내년 평균 가격 전망치를 기존의 82달러에서 77달러 가량 선으로 낮췄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8일 수요일 실전 매매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뉴욕 증시의 슈퍼볼, 바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단 하루 앞두고 간방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강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가장 먼저 이날 시장은 경계감과 기대감이 혼조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주인공인 엔비디아에겐 이날 낙관론이 조금 더 강하게 작용하면서 주가가 약 1.4% 이상 크게 뛰어올랐고요. 또 이를 따라서 퀄컴과 브로드컴 등 AI 반도체주들이 또 강한 상승물사를 보였습니다. 한편 이 매그니피센트 7 중에서는 아마존과 메타, 테슬라 그리고 알파벳이 1% 안팎의 내림세를 보이게 되면서 시장의 순환매가 또다시 기술주를 벗어나는 그런 양상이 포착이 됐는데요. 또 이런 분위기 속에 현재 개장 후 약 1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우리 시장.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AI 테마 그리고 정보 보안 테마가 강하게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디지털 트윈과 네옴 시트 등의 테마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 어떤 그림 그리고 있을지 지금 이 시각 출발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반도체와 자동차 대형주들의 약세에 안타깝게도 약보합으로 마감했던 코스피 시장. 마찬가지로 오늘도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어느새 2,680선까지 밀려난 모습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 수급 동향 지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제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다시 한 번 매도세로 돌아서게 되면서 이 유가증권 시장의 하방 압력을 더해줬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현재 외국인이 나홀로 매물 팔아내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반등에 성공한 코스닥 비록 강보합권이지만요. 0.26%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어느새 760선을 상회하고 있고요. 또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지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거래일까지는 3거래일 연속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행렬이 이어졌던 코스닥 시장. 오늘도 마찬가지로 현재 4거래일 연속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매물 팔아내고 있고요. 개인이 나홀로 현재 지수를 상승 압력을 주고 있는 코스닥 시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양대 지수가 엇갈린 모습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 현재 이 시간.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진단키트 관련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만 하더라도 코로나19의 증가세 둔화 소식과 더불어서 관련주들이 잇따라 투자 주의 경고를 받으면서 일제히 급락세를 보였던 진단키트주. 오늘 장에서는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주고 있는데요. 코로나19의 유행이 이번 주에 정점을 찍을 거란 분석이 나오면서 어제 서울제약과 나노엔텍, 그리고 파밀세, 젠큐릭스 등이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 보여줬고요. 또 진원생명과학 등이 투자 경고 지정에서 오늘부로 해제가 되면서 다시 한번 이 섹터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중에서 오늘은 어떤 종목을 만나볼지 저희 잠시 후에 공개할 거고요. 실전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제가 지난주부터 얘기했어요. 지난주 이미 목요일부터 많이 빠지길래 이거 하루 이틀만 더 빠지면 괜찮을 것 같다. 어디? 코로나 진단키트랑 엔폭스 관련주. 아침 방송에도 얘기했고요. 이 아침 방송 전에도 제가 요즘에 서울경제TV에서 8시부터 8시 20분까지 매일 매일 이슈 따라잡기, 이정수의 매일 이슈 따라잡기라는 제 스스로의 유튜브 코너입니다. 거기에서 진단키트 관련주, 이거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상당히 많이 갈 겁니다. 왜냐하면 세력들이 작년에 다 제약주를 매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엔폭스 진단키트를 매집한 건 아니에요. 제약주를 매집을 했어요. 왜 제약주를 매집했느냐? 그럴만한 이유가 있죠. 이미 그것도 설명을 간간히 했습니다. 여기서도 힌트는 많이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제약주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언제 얘기했지? 한 길로 듣고 한 길로 흘려서 그래요. 제약주가 많이 갈 거라고 그랬어요. 심상치 않다고 그랬고 매집이 됐다는 얘기도 이미 다 방송에서 아침 시간에 일주일 방송만 찾아보더라도 그럼 들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관심이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약주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최근에 유한양행 렉라자 소식으로 FDA 승인으로 해서 돈 많이 벌 거거든요. 그 내용을 사실 안에 들여다보면 이거 대박이에요. 대박. 대박이 터진 건데 그렇게 기사에 비해서 주가가 폭등을 하지 않죠. 그런데 역사적인 신고점입니다. 그럼 FDA 승인을 기대하고 있는 다른 애들도 움직이게 될 거고 면역항암제라든지 무슨 치료제, 무슨 치료제에서 움직이게 될 텐데 이미 그거에 대한 얘기는 공개 방송에서 많이 했었고 그리고 더 대박인 것은 최근에 조정받은 거를 가지고 어제 여러분들한테 셀트리온을 드렸죠. 그런데 셀트리온은 사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셀트리온은 그냥 대장주고 금액 큰 사람들한테만 맞는 거고 안 올라간다고 했어요. 사봤자 많이 걸면 5% 올라가고 그러는데 5% 먹을 거면 50% 먹는 걸 사야죠. 30%, 50% 먹는 게 어디 있다? 진단키트하고 코로나 그래서 어제 이 시간에 어제 방송 돌려보세요. 딱 이 얘기했죠. 셀트리온 사지 말고 셀트리온도 코로나 치료제이기 때문에 대장주로서 상징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거보다는 엠폭스 딱 찍어줬죠. 종목도 얘기했어요. 수젠테, 휴마시스, PCL, CGM, 진맥트리스, 랩지노믹스, 오상자이의, 오상헬스케어, XS바이오 등등 어제 종목 20개 넘게 읽어주면서 이거 사라고 한 2, 30개 정도 됐는데 이쪽을 사라고 엠폭스 진단키트 사라고 왜냐하면 이쪽 이슈가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지금 코로나 이번에 30만 명 안에서 그 얘기 있는데 3만 명이었나요? 하여튼간 저는 일단은 그 이상 될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지는 나중에 또 얘기할 때가 있으면 얘기를 해드릴 텐데 정부에서 지금 엠폭스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지금 질병에 대해서 WHO는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괜찮다라고 그러죠. 일단 이 확산을 막는 게 쉽지가 않은 게 사실이고 아프리카에서 지금 사망자가 많이 속출하고 있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데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항공 다 막고 배 다 막고 여러분들 알리에서 택배 오는 거 다 막고 그렇죠? 해외 직구 다 막고 여러분들 출구 못하게 다 막고 지하철도 못하게 다 막으면 그렇게 해서 한 3개월만 다 막으면 그러면 경제가 아주 폭락을 하겠죠. 경제가 아주 폭락을 하고 3개월 동안 누가 공짜로 싹 갖다 줍니까? 다 굶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못 막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확산이 될 게 저는 예상이 돼서 그리고 원래 제약주들이 겨울에 잘 움직여요. 그런데 이번 타이밍이 4년째입니다. 2020년도 이후에서 이번에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 대형 제약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엠폭스 진단키트이기 때문에 간다 이 의미가 아니고 갈 핑계거리가 많아졌고 FDA 임상 소식이라든지 신약이라든지 내년에 인공지능 발달로 인한 그런 신약들 많이 나올 거라고 그랬죠.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생물보안법부터 해가지고 올라갈 이슈가 많아요. 미 대선 결과에 따라서도 메디케어가 움직일지 아니면 제약사들이 그냥 움직일지 움직이려면 별의별 핑계가 다 많으니까 그래서 제약주들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진단키트를 그래서 어제 다 얘기했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걸 사야 된다, 사야 된다라는 얘기를 오늘 아침 방송에도 얘기했어요. 오늘 아침 방송에도 이거 움직이게 됐다고 사라고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오늘 8시에 그러니까 어제도 얘기했어요. 금요일나도 얘기했고 왜냐하면 여기서도 얘기했어요. 여기에서도 사라고 그래서 어제는 셀티리온을 가져왔지만 셀티리온을 갖고 나온 건 제가 얘기했던 수젠텍서부터 해가지고 진메트릭스 쭉 걔네들 걔네들 20, 30개를 대표해서 가지고 나온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 잘 움직이죠. 자, 그리고 오늘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마주 장세가 지금 굉장히 강하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일단 11시에 할 겁니다. 제약바이오가 심상치가 않아요. 반도체는 나스닥이 가야지만 간다고 그랬죠. 확률은 반반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약주나 테마주들은 나스닥이 넘어가도 좋고 안 넘어가도 좋아요. 그럼 뭐가 더 유리해요? 테마주가 더 유리하겠죠? 그런데 이 테마주가 하루 이틀 만에 끝나지 않을 겁니다. 미국 시장이 심상치가 않아요. 미국 시장 이번에 못 넘어가더라도 흔들리고 넘어가게 될 거예요. 이유는 이미 여러분도 얘기했어요. 여러분도 한 길로 듣고 한 길로 흘렸으면 돈이 뿌려지게 되면 무조건 주식시장은 올라갑니다. 여태까지 안 그런 적이 없어요. 주식시장이 생긴 이래로 돈을 뿌리면 시장이 올라가고 돈을 거두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좋은 장이라는 걸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믿어진다 하시는 분들은 이따가 공개 방송할 때에서 제약주가 많이 갈 것 같아요. 제약주 많이 가고 그다음에 다른 테마주도 많이 갈 것 같으니까 그런 힌트들을 드릴 테니까 많이 들어오시고요. 어쨌든 신약에 대한 기대가 되게 많아요. 많은 지금 대형 제약세와 유한양인뿐만 아니라 셀트리는 어제 말씀드린 것뿐만 아니라 종근당, 녹십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한미약품 큰 회사들 있잖아요. 파이프라인들이 다 다르고 뭐가 다 다르고 비슷한 것도 있고 다 뭔가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임상 3상을 준비하고 있고 FDA 승인을 준비하고 있고 다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그게 통과가 안 돼서 그렇지.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도전 내년에 안 되면 3년 뒤에 도전 3년 뒤에 안 되면 10년 뒤에 도전 언젠가는 도전이 돼서 되는 게 있겠죠. 그거면 됩니다. 앞으로 지금부터 100년 동안 지금 좀 전에 얘기해서는 그 대형 제약사들이 FDA 승인을 하고 임상 3상을 준비를 하는데 하나도 안 되고 계속 떨어진다. 그럴 류는 없으니까 뭐라도 하나는 걸립니다. 그거면 돼요.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그거면 됩니다. 앞으로 하나도 안 되고 다 떨어질 거라는 것도 예측을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0년 동안 하나도 안 되고 그런 게 설마 있겠어요? 하나로 되겠지? 그런 기대감만 있어도 제약주는 움직이는데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봉 LS 같은 경우에 잠깐 보면 이거 여러분들한테 비만 치료제로 드렸던 종목이거든요. 그때 14,000원 초반대에서 드렸던 종목인데 수익이 났다가 판락을 했고 조종받고 지금 다시 움직이죠. 비만 치료제인데 지금 피부 재생인가 그게 이슈가 나와서 유럽 어쩌고 저쩌고 해서 급등해서 상한가가 왔는데 이게 제약주가 약할 때에서는 그런 얘기 나와도 콧방귀도 안 껴요.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급등을 하죠. 저러다가 비만 치료제 들어오면 또 급등하겠죠. 뭐예요? 넘어가요.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계속 갑니다. 4만 원, 5만 원, 6만 원 이게 지금 제약주의 힘입니다. 이따 공개 방송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이 지금 작년에서 돈을 못 벌었다. 지금 섹터들만 잘 공략하면 100% 이상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 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서 증시 흐름 간단하게 짚어보고 왔는데요. 어제 만나봤던 셀트리오는 그저 예고편, 티저에 불과했죠. 오늘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불이 붙은 이 테마주장세, 그 중에서도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의 움직임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11시 전문가님의 공개 방송에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고요. 또 이렇게 종목에 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실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종목 상담 신청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지금 바로 여러분의 고민 저희에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상담이나 유사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는 진단키트주 그리고 제약바이오테마주 과연 이 중에서 오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이 종목 과연 어떤 종목일지 지금 바로 수젠텍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지금 바로 수젠텍 주가 흐름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시각 무려 15% 이상의 강한 상승률 그야말로 폭발적인 상승률을 보여주게 되면서 7,700원 선까지 어느덧 올라왔습니다. 이 수젠텍의 오늘 주가 흐름 정말 예사롭지가 않은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다가가 볼까요? 이미 많이 올라갔죠. 그냥 이거는 뭐 살 수는 없어요. 떨어지면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어제 기회가 있었던 거였죠. 어제 수젠텍뿐만 아니라 랩지노믹스, 액세스바이오, 진메트릭스 어제 다 읽었어요. 어제 방송 한번 돌려보세요. 셀티론을 어제 추천하긴 했지만 셀티론을 살 게 아니고 진단키트하고 앤폭스 관련주를 사라. 제약추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무수 핑계를 대서라도 얘네들이 움직일 거다. 그리고 많이 빠졌고 조정받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사야 된다. 그래서 셀티론을 갖고 나온 거다. 셀티론을 사지 말고 저쪽 진단키트를 사라라는 의미로 어제 30개 정도의 종목을 쭉 읊으면서 다 줬습니다. 오늘도 그쪽을 사야 되는데 거기에서 지금 제일 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수젠텍을 갖고 나왔고요. 쫓아가지 마세요. 쫓아가면 물립니다. 그리고 지금 비만 치료들이 상당히 강하죠. 대봉에서 상한가 가고 블루엠텍 11% 급등 나오고 저것도 여러분들한테 표혁종목을 추천했던 것 같은데 제약바이오가 비만 치료제가 됐든 항암제가 됐든 면역항암제가 됐든 자가 면역 치료제가 됐든 아니면 뭐 뭐죠? 하여튼 독감이 됐든 신종플로가 됐든 뭐만 되면 돼요. 그냥 다 필요 없습니다. 딱 암 위험한데 치료제만 치매면 돼. 아니에요. 그냥 지금 제약주들은 임상 3상 2상 옛날에는 이걸로 안 움직입니다. 임상 3상하고 F대 승인 떨어져다 떨어지고 그랬어요. 주가가 안 올랐습니다. 약할 때 세력들이 돈 빼고 도망갈 때 근데 지금은 세력들이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임상 1상 전임상이 뭔지 알아요? 하기 전에 이 약 먹기 전에 이게 위험한 거 아닌가 이게 독성인가 아닌가 그거 그냥 준비 단계예요. 시작도 안 했어요. 전임상 임상 들어가기 전 단계 전임상이라고 우리 준비한다 하고 준비 운동한다 하고 하는데 폭등을 합니다. 상암과 가고 임상 1상 그냥 소수규모 한 3명 5명 이렇게 해서 물에다가 설탕 타고 먹여봅니다. 꼭 그런 건 아니다. 약의 효과는 필요 없어요. 먹었을 때 이 사람이 죽나 안 죽나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상 2상 대규모로 좀 더 100명 200명 이렇게 해서 해봅니다. 안 죽네. 효과는 3상부터 보는 거예요. 임상 3상부터 먹었는데 효과가 미비하다. 그럼 땡 그렇죠? 효과가 확실하게 있는 것 같다. 확실도 아니에요. 효과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통과 그렇게 나서 이 약이 FDA 승인이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그게 관문이 좀 큰 건데 하여튼 전임상 임상 1상 2상은 별것도 아닙니다. 별것도 아닌데 별것도 아닌 걸로 주가가 급등할 때가 있어요. 언제? 지약주가 올라가고 싶을 때. 딱 지금이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 분위기에서 지금 대봉해를 했어도 지금 블루엠텍도 위고비 비만치료제 나오면 또 급등을 할 거고 뭐 그 다음에 당뇨병 신약 이런 것도 나오면 급등을 할 거고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각각의 파이프라인들을 찾아보게 되면 암이라든지 무슨 뭐 여러 가지 다 엮여있습니다. 코로나 진단키트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약주들이 이렇게 강하게 움직일 때는 수젠텍뿐만 아니라 다 강하게 움직이니까 굳이 쫓아갈 필요 없이 이따가 공개 방송할 때 돌아오세요. 그러면 모양 좋은 애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종목을 골라서 제약주를 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수젠텍 가입 전략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의 주인공 수젠텍 바로 만나보도록 했는데요. 정말 궁금하지만 매수가는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가장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과연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볼게요. 네 지난주 표적 종목 현재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8월 19일 한미약품 29만원 선에 짚어주셨는데요. 5.34% 이 5% 이상의 상승률 기록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고요. 또 이어서 8월 20일 KBI 메탈 3,100원 그리고 8월 21일 한국 BNC는 6,000원 선에 공략을 해봤는데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8월 22일 우리 기술 2,105원에 만나봤었죠. 이날 기준으로 약 11.8%의 높은 상승률 기록하게 되면서 이 두 자릿수의 상승률 목표가 달성에 당연히 성공했습니다. 또 이어서 바로 다음 날 우리 기술 2,155원 선에 만나봤는데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네요. 이어서 이번 주 상황 살펴봐야겠죠. 가장 먼저 8월 26일 우리 기술 동일하게 매수가는 2,155원 선에 만나봤는데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또 이어서 8월 27일 셀트리온 20만 원 선에 짚어주셨는데 벌써 단 하루 만에 0.75%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종목 상황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왔는데요. 가장 먼저 어제 이 대장주였죠. 셀트리온 오늘장에서 과연 어떻게 계속해서 추가 대응 전략 세워볼지 만나볼 거고요. 또 이어서 오늘장의 주인공인 수젠택 그 대망의 매수가까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어제 표욕 종목 드렸던 진단키트에 대장이지만 꼼짝도 안 하는 원래 그럴 거라 그랬죠. 근데 좋은 종목입니다. 보겠습니다. 20만 원 안 들어올 줄 알았는데 들어왔어요. 차라리 안 들어오고 오늘 진단키트가 가격이 들어왔으니까 가격을 샀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근데 이미 이 부분도 여러분들한테 어제 고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샀다면 금액이 큰 사람들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잘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한 종목에 100억 500억 1000억 단위로 산다. 그러면 셀트리온이 맞는 겁니다. 시각촌에 작은 사람들이 블루엠텍 대봉해를 해서 지금 상한가 들어가는 걸 어떻게 삽니까? 100억 사기도 전에 이미 벌써 3억 5억 사면 벌써 10% 올라가 있을 거예요. 10억 사고 20억 사면 이미 벌써 세력들이 눈치채서 급락을 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죠. 누군가가 10억 20억 들어온다? 일단 하한가를 내보냅니다. 나가라고. 아니면 상한가를 내보내죠. 아니면 10% 이상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런 식이기 때문에 금액 큰 사람들한테는 조그만 종목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매매 증권사처럼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한꺼번에 한꺼번에 10종목 20종목 30종목을 한꺼번에 살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시스템도 아니잖아요. 증권사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셀트리온은 금액 큰 사람들한테는 좋은 종목이 많습니다. 차트도 우상향이고. 그런데 이제 오늘 저쪽에 진단키트들 10%, 5%, 20% 급등하는 거 보면 이게 안 좋아 보일 거예요. 안 좋은 거 아닙니다. 좋은데 안 가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하고 산 거는 어제 이해하고 샀다면 인정하고 가면 돼요. 이거는 어제 분명히 인정전문가님이 좋다 그랬는데 많이 떨어지면 18만 원, 17만 원 이쪽으로 떨어질 수도 있지만 결국 올라가면서 천천히 올라가면서 다른 애들 100%, 200%, 50%, 30% 이렇게 올라가도 잘 안 움직이더라도 결국 갖고 있으면 안전하고 수익이 난다. 왜냐하면 얘는 FDA도 승인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하고 실적도 좋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안 간다? 무겁잖아요. 무거우니까 그런 거예요. 43조가 되기 때문에. 4천억짜리였으면 벌써 지금 4천억짜리였으면 코로나 진단키트를 이미 벌써 얘가 15% 갔겠죠. 4천억짜리였으면 그런데 시가총액이 43조니까 그래서 천천히 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어제 진단키트를 가져가시라고 그쪽을 차례 공략을 하시라고 어제 종목까지 그래서 일부러 읽어드린 거예요. 그 안에서 고르시라고. 그러면 이제 급등명중 종목은 오늘은 대봉 LS 하나 있으니까 대봉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대봉 LS 이게 이제 지지 지난주 3주 안 됐을 거예요. 8월 7일이니까 오늘 28일이니까 3주 안 됐죠. 그때 당시 수익도 잘 났지만 못 팔았던 사람들한테 다시 팔 수 있는 기회를 준 건데 상한가가 들어갔고 저는 이 비만치료제 그리고 그때 당시도 비만치료제만 갖고 있지 않고 얘는 원료의약품 뿐만 아니라 지금 기사를 보면 그러니까 얘뿐만 아니라 다른 제약사들도 하나만 하지 않아요. 제약회사가 하나만 가지고 굶어 죽어요. 여러분들 정말 획기적으로 정말 대박 대방약을 하나 만들었다. 그러면 상관없죠. 그것만 있으면 되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제약회사들이 그걸 뭔가로 예를 들어서 암치료제 정말 대박인 걸 하나 만들었다. 그럼 그것만 가지고도 얘는 먹고 사는데 비아그라처럼 그런 거 하나만 갖고 있어도 먹고 사는 애들은 어쨌든 간에 연구원들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다가 약이라는 걸 효능을 그렇죠? 검증을 하고 어쨌든 연구를 하고 새로운 걸 만들고 그럼 그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놔서 암치료제 하나만 가지고 안 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돈을 벌었으면 옆에 있는 것도 해볼까? 폐암도 해볼까? 아니면 혈액암도 해볼까? 아니면 신종플로도 해볼까? 당뇨병도 해볼까? 그러니까 제약회사들이 하나만 갖고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사를 보면 은근히 이런 게 있었네? 그렇죠? 피부 미용 상처 회복 저는 이거 보면서 이런 게 있었나? 이게 무슨 후시딘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듣도 보지 못해 근데 별것도 아닌데 움직이잖아요. 물론 별거일 수도 있어요. 제가 내용은 정확하게 보지 않았지만 어쨌든 국소 상처 관리 제가 볼 때 엄청난 엄청난 치료제도 아니고 그리고 보니까 화장품 소재 기사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는 안 읽어봤지만 그냥 후시딘보다는 성능은 제가 볼 때 떨어집니다. 그런 것보다는 좀 떨어지는데 그냥 화장품용으로 썼는데 이게 피부 장벽을 그걸로 지금 상아가 가는 게 좀 웃기지 않나요? 이게 왜 그러느냐? 제약주가 강할 때는 그냥 지나가는 낙엽에도 상아가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약주가 심상치 않다라고 얘기했던 거고 그래서 오늘다가 공개 방송도 할 건데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면 나중에 비만치료제 얘기 나오게 되거나 아니면 원료의약품 얘기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원료의약품은 내년에 대박 터질 겁니다. 이것도 궁금하며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 미국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원료의약품 우리나라 원료의약품 관련주 많아요. 대형주보다 우리 중소형주가 많으니까 아주 재밌는 장이 될 겁니다. 대봉 ALS 넘어가겠죠? 만약에 이때 당시 못 팔아서 물렸는데 지금 올라왔는데 어떡합니까? 상한가 들어가는 건 파는 거 아닙니다. 욕심내고 가져가세요. 올라갈 이슈가 많아요. 올라갈 이슈가 많으니까 넘어갈 것 같습니다. 2만 원 넘어가고 2만 원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역사적인 신고점이네요. 2만 원 넘어가면 그때는 목표치가 없죠. 미국장이 꺾이거나 제약주가 꺾일 때 빠지는 거니까 2만 원 넘어가면 그냥 냅두면 되고 지금 강세로 붙어있는 시동이 강력하게 걸렸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보유하고 있다가 혹시나 오늘 상한가가 풀린다. 그때는 절반을 파시면 됩니다. 안 풀리면 팔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의 표혁 종목 수젠택 힌트는 어제뿐만 아니라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에서도 공개방송에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이쪽 엠폭스 진단키트 얘는 진단키트예요. 엠폭스 관련주들 미코바이오메드 진메트리스 휴마시스 셀레믹스 랩지노믹스 시젠 녹십자 MS 파미셀 액세스 바이오 제놀루션 팜젠사이언스 오상자이엘 캐스피온 등등 이거 말고도 20개가 더 있는데 이거 그러니까 얘네들이 엠폭스만 있는 게 아니고 진단키트하고 다 같이 있다고 그랬죠. 차트가 차트를 봐봐요. 차트가 안 갈 수가 있나요? 거래가 실렸는데 올라갔으니까 뭐라도 흔들어 제끼든 올리듯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다 넘어가겠죠. 이제 날씨도 슬슬 선선해질 때가 됐죠. 10월달 되면 시원해집니다. 일단 9월달까지는 일교차가 좀 심하겠죠. 낮은 더웠다가 아직은 오후에도 덥고 한데 저녁에 이제 드디어 20도 밑으로 26도까지 내려갔는데 이렇게 일교차가 심하다 보면 감기 환자가 또 늘어나죠. 그런 부분들 그런데 이제 9월달보다는 10월달이 늘어나겠죠. 10월달에 이제 환절기가 되니까 많이 늘어날 거고 11월달 12월달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추워지게 되면 사람의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1도만 내려가도요. 사람이 1도만 내려가도 큰일도예요. 그러니까 0.5도만 내려가도 면역력이 확 떨어집니다. 이건 연구 결과도 있고 논문도 있고 기사도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 잘 걸리는 거예요. 감기가. 그래서 겨울에 이제 사람만 걸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동물 백신 돼지열병 소류독감 이런 걸로도 잘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제약주가 움직일 게 많은데 그런데 미국에서 이슈를 좀 찾아야 되니까 그건 이따가 또 공개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제약주가 이번에 대충 올라갔다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어제 이슈가 많이 터졌었던 딥페이크 이슈 저는 오히려 그게 단기이성으로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도 그것도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과거에 똑같은 이슈가 글자 하나 안 받기고 똑같습니다. 기사 보면 어제 쓴 기사 같은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이 안 나죠. 2021년도에 우리나라 똑같은 사건 똑같은 게 벌어졌었어요. 다 그런 기사들이 다 있어서 되게 자세하게 누가 논문 쓰듯이 기사가 여기저기서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죠. 미국은 더 난리가 나섰고 2018년도 2019년도 2021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어서 몰랐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확 이슈가 됐죠. 이유는 여러분들이 뉴스 봐서 미성년자 지인 그런데 그때도 그 기사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여러분이 관심이 없어서 그랬던 거지. 어쨌든 그것 때문에 지금 그쪽 관련주들이 오늘도 강합니다. 강하지만 저는 제약주가 더 끈질기고 생명력이 더 있다. 여기까지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수젠택은 그럼 어떻게 공략하면 되느냐 일단 오늘 천량봉인데 이게 5%짜리였으면 지금 막 사도 될 것 같은데 지금 또 떠 있으니까 일단 밀릴 때 하세요. 밀릴 때 하시고 어제 눈치 줬을 때 산 사람들은 이거 아니더라도 뭘 샀겠죠. 액세스바이오로 사든 진메트리스 사든 PCL 그걸 사든 액세스바이오로 사든 랩지노믹스를 사든 파민세를 사든 시젠을 사든 뭔가를 눈치 있는 사람들은 그쪽을 샀을 거고 안 산 사람들은 수젠택도 조정받으면 조정받으면 일단 현재 가격에서는 안전하게 7,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7,000원 안전하게 7,000원 근데 안 내려오면 뭐 기다리면 또 내려오지 않을까요? 안 내려오면 기다리시고 안 내려오고 만약에 9,000원 만원으로 도망가면 다른 거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짝짓기 매매로 일단 이쪽에서 제일 강하게 움직이는 게 수젠택이기 때문에 혹시나 내려오면 공짜죠. 7,000원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들어가자마자 단타치기는 너무 좋습니다. 3에서 5% 공짜로 나올 테니까 내려오면 사보고 안 내려오면 사지 마세요. 딴 거 하면 되죠. 그래서 오늘은 진단키트 쪽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수젠택을 오늘의 표육 종목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의 주인공 이 수젠택 매수가는 7,000원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11시 전문가님의 공개 방송을 통해서 더 많은 종목들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아직도 저희 아직까지도 종목 상담 신청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여러분의 고민 저희에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가장 첫 번째 종목 바로 만나봐야겠죠. 저희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요. 에코프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왔네요. 현재 매수가가 95,478원 그리고 20%의 보유 비중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보자면 살짝 밀려나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약 0.8%가량 밀려나게 되면서 8만 6천원 선까지 내려왔는데요. 전문가님 에코프로의 향후 주가의 향방 어떻게 짚어주실까요? 아직도 2차전지 미련을 못 버리고 지금도 공략하시는 분이 있네요. 안 움직이는데 지금 한 1년 정도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움직이려면 로봇 이슈가 나와야 됩니다. 이미 공개방송에서 얘기했던 게 바로 그 내용이었어요. 공개방송 들어왔다면 건들지 않았을 텐데 제가 이 얘기를 올 초부터 계속 얘기를 했어요. 2차전지가 움직이려면 단 하나 이슈. 테슬라에서 로봇을 판매를 해야 돼요. 로봇이 올해 말이나 올해 말 안 나올 것 같아요. 내년에 나올 것 같은데 내년에 초에 나온다 얘기 나와도 계속 연기가 되고 로봇 택시 봐봐요. 8월 달 나오는데 10월 달에 나온다고 그러죠. 그래서 또 연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쯤에 나올 것 같아요. 느낌은 그런데 이거는 믿지 마세요. 일단은 기사에서는 올해 연말과 내년에 나올 거라고 그러는데 지금 연기하는 거 보면 제 생각으로는 내년 말에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내년 말에 움직여요. 내년 말에 움직이는데 로봇이 처음에 출시가 된다고 여러분들 집에 로봇이 바로 배달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쪽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출시가 되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러면 한 2년 3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움직여요. 저는 1년 정도 보는데 그래서 로봇이 판매가 되면 로봇에는 2차전지가 장착이 되죠. 그 이슈 때문에 한 번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로봇이 말해 테슬라가 로봇이 엄청나게 잘 팔려서 돈을 잘 벌고 있다. 그 기사 뜨자마자 저는 여러분들한테 2차전지 추천할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지금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갈 수가 없죠. 일단 매수 가격 보겠습니다. 이분이 여기서 지금 최근에 사셨는데 글쎄요. 전기차 화재 사건을 보고 사신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만약 그걸 보고 샀다면 잘못 산 거죠. 지금 리튬 전지 전기차 때문에 지금 포비아 공포 상황이 지금 와가지고 전기차 지금 기피 현상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지하주차장 못 세우게 막 막는 그런 얘기들도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네들한테 안 좋아요. 또 하나 전고체 배터리 얘기가 많이 나오죠. 전고체 배터리 2030년 이후에서나 상용화된다고 그러는데 나오면 얘는 더 안 좋죠. 얘는 전고체가 아니고 얘는 전해질으로 움직인 거잖아요. 전고체라는 건 전해질, 전해액.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전해질, 전해액이 필요 없으니까 전해질, 전해액으로 움직였던 애들은 아주 더 박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악재죠. 전고체가 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얘가 움직이려면 전고체 실패. 전고체 안 된다. 계속 리튬 전지 써야 된다. 불나도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악재가 많아요 지금. 거기다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기차가 판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지금 떨어지고 있죠. 그런 등등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아니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아니 보니까 가격이 25만 원에서 물렸고 20만 원 물렸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물렸으니까 가져가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최근에 제가 공개방송을 봤다면 이걸 뭐하러 샀어요. 이걸 사지 말고 차라리 제가 얘기했었던 테마주 그리고 어제 그저께 만약에 이걸 만약에 어제 그렇게 안 샀겠지만 얼마든지 교체할 수 있었는데 제가 비만치료제 한 번은 갈 거라고 공개방송에서 대박이라고 80kg인 성인 남성이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 맞으면 68kg가 됩니다. 80kg에서 68kg면 80kg면 약간 뚱뚱한 거죠. 뚱뚱한 건데 68kg면 거의 군대 갔을 때 몸무게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많이 변화가 됩니다. 이게 평균적으로 나오는 수치라고 이미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걸로 인해서 이슈가 분명히 될 겁니다. 연예인들도 광고에 막 나오고 그러면 비만치료제 움직일 수 있고 아니면 어제 강하게 있었던 코로나 치료제 이런 거 엔폭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당장 어제 교체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지금은 지금도 교체해야 됩니다. 지금도 손실이 크지 않잖아요. 물론 이 방송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물렸을 거예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2차전지 좋다라는 얘기 때문에 들어가신 분들 저는 저주를 퍼부었죠. 셀티론처럼 빠질 거다라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여기서 진짜로 빠졌죠. 셀티론처럼 저는 지금 셀티론을 좋게 얘기하죠. 그럼 얘도 여기서 마찬가지 좋게 얘기해야 되는데 아직 빼가 안 됐어요. 그래서 고점에서 만약에 혹시나 제가 조심해야 된다는 자리에서 말 안 듣고 공략해갖고 이렇게 크게 물리신 분들은 로봇이 로봇이 이제 많이들 판매가 되고 그렇게 돼서 2차전지가 많이 판매가 되고 이런 얘기가 1년 뒤에 나올 텐데 그때에서 복수해서 나오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걸 공략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제약주를 보든 아니면 헤리스 트럼프 테마를 봐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계속 정리하겠습니다. 손실이 크지 않으니까 고분은 잘라버리고 지금 당장 제약바이오로 교체하시는 게 당장 수익으로 빨리 바꿀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교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갤럭시와 머니트리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매수가가 7,520원 그리고 40%의 보유 비중 비중이 다소 높으시네요. 현재 이 원래는 미대선 관련주 가상자산 관련주로 엮어볼 수가 있겠는데 또 이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인 만큼 디페이크 방지 관련주로도 다시 한번 엮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오늘 장 초반 주가가 다소 들썩이기도 했는데요. 지금 다시 한번 주가가 밀려나게 되면서 약 1.3%가량 내림인 현재 이 시각 7,33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아직 이슈가 소멸이 되지 않은 만큼 조금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드는데요. 전문가님 조금 더 가져가 볼까요? 자, 이거는 차트 보겠습니다. 이거는 길게 말할 게 없어요. 이거 수익 날 거예요. 가져가세요. 가져가시고 저점 잘 지지하죠. 빡사거리고 거래에 실렸죠. 불안하면 8,000원에서 조금 팔고 그다음에 8,500원 조금 팔고 9,000원 그러니까 500원 단위마다 조금씩 팔면 되는데 불안할 게 뭐 있어요. 가져가면 9,000원에서는 충분히 팔 수 있을 것 같고 시간이 좀 지나면 넘어갈 수도 있는데 9,000원부터 1만 원 사이에서는 절반 이상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중도 많으니까. 어쨌든 이거는 수익 납니다. 가져가시고 누군가가 매집하고 있으니까 뭔가 이슈로 올라가긴 하겠네요. 일단 보유 말씀드립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바로 신행 SEC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1만 200원 그리고 10%의 비중 말씀해 주셨는데요. 최근 전기차 배터리 화재 방지 테마로도 부각을 받은 바가 있죠. 지금 시각도 마찬가지로 6% 이상의 강한 급등 이어가고 있는데요. 8,67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과연 계속해서 매수가까지 회복이 가능할지 지금 바로 전문관림 솔루션 듣고 올게요. 지금 전기차 화재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해결될 문제냐. 해결이 될 거였으면 이미 벌써 장착이 돼서 나왔을 겁니다. 우리가 배터리를 무슨 번개불 콩고 먹듯이 바로 만들자 해서 만든 게 아니고요. 전기차 제가 옛날에 킨텍스 2006년도 2007년도 그때 킨텍스 가니까 전기차 앞으로 나올 거라고 하이브리드 나올 거라고 그러면서 광고하는 걸 제가 그때 기억이 납니다. 벌써 20년이 됐어요. 20년. 거의 20년. 2027년도로 따지게 돼도 하여튼 18년 17년 그렇죠? 오래됐습니다. 17년, 18년 동안 열심히 개발하면서 이게 터진다는 걸 몰랐을까요? 이거 화학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리튬은 엄청나게 불이 잘 붙습니다. 리튬 전지는 있잖아요. 옛날에 핸드폰부터 써왔지만 이거는 터지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과학자들 개발자들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불타고 터지는 걸 왜 못 막았을까? 기술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이슈들 이거 결국은 해결이 안 된다라는 얘기로 결론을 짓게 되면 떨어질 수 있고 근데 그 전에 대선 테마로 불 붙게 되면 이슈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9월달이 9월 이제 곧이죠. 정부에서 이제 뭔가 정책을 발표를 뭐 하고 한다고 했는데 이미 벌써 얘기들이 나왔고 하는데 내일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가 있을 수도 있고 별로 그렇게 크게 해결이 되지 않지 않을까 왜냐하면 벌써 될 거였으면 과학자들이 바보도 아니고 17년 동안 그거를 방지를 못했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9월달 재료 소멸되기 전에 일단 만 원 정도 올라오면 일단 한 번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쪽으로 계속 이슈가 붙으면 되는데 그러면 계속 불타야 되고 계속 공장 날아가야 되고 계속 아파트 터져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도 그냥 이제 또 흐지부지 되고 또 다른 이슈에 또 관심을 돌리게 되고 이렇게 되면 또 이쪽 관심이 또 사라집니다. 그렇다고 개발되는 게 또 나오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할 수 있는 게 그냥 모니터링 정도 하고 이 배터리가 어디서 만들어졌고 어디로 유통이 됐고 오늘은 어디가 있고 오늘은 어디가 있고 충전이 80% 된지 50% 됐는지 터지는 건 못 맞고 이 정도 관리 수준이기 때문에 딱히 뭐 여기서 발전되는 부분들은 크진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슈가 제약주 쪽으로 몰리는 게 더 크지 않을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서 이쪽은 9월달 정도에서는 잘 빠져나오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LS 마린 솔루션 지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2만 6백 800원 그리고 그리고 20%의 보유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대왕고래 테마가 또 요새 한 번 부각을 받게 되면서 그 이후로 급등 보였지만 계속해서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 이 LS 마린 솔루션 지금 시각 주가율은 보자면 약 2.47%가량 밀려나게 되면서 만 7,7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다시 한 번 급등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다시 한 번 올까요? 2만 원대에서 쉽지 않은 가격대에서 공략을 했네요. 일단은 떠 있는 상태에서 공략을 해서 전저점 지진하고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시장 분위기도 나쁘지 않으니까 미국 신고점 돌파하기 직전에 있잖아요. 물론 박스권 가능성 50% 박스권이 또 돌파가 될 거고 미국 그냥 돌파가 될 수도 있고 이 저점을 일단은 지켜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다시 올라오면 매매하는 데는 한 2만 2천 원 2만 4천 원 넘어가면 더 좋은 거고 근데 수급은 좋아서 이쪽으로 떨어질 것 같지는 않네요. 기다려 보세요. 지금 조정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 일주일 정도면 저점 찍고 다시 반등 중에서 2만 원 쪽으로 올라가려는 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올라가려는 머리 드는 양봉의 모습이 일주일 안에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그때는 추가 매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간시황 듣고 다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중간시황 시간입니다. 저희는 가장 먼저 오늘장 주인공 이 수젠택 지금 이 시각 흐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13% 아까보다도 상승폭을 더욱 확대해 가고 있는 수젠택 정말 폭발적인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벌써 7,500원 선을 돌파했고요. 이어서 양시장 흐름 지금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양시장 모두 외국인 수급이 좋지가 못합니다. 여전히 코스피 현재 방금 막 이렇게 네, 코스피 지금 이 시각 0.5%가량 내려가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의 매도세에 밀려서 벌써 지수가 2,676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다행히도 이 엇갈린 흐름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코스닥이고요. 지금 이 시각 미미하지만 강보합권에서 흘러가면서 76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물 팔아내고 있는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는 외국인이 나홀로 현재 지수를 짓누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외국인 수급이 부재한 우리 시장 오늘 특히 어떤 점에 주목을 해볼지 저희 전문가님 말씀 듣고 올게요. 잠시 뒤에 공개 방송을 할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제약주들이 심상치 않다는 얘기는 이미 했고 그다음에 4년 사이클에 항상 움직이는 타이밍이 보여줬는데 올해가 그럴 가능성이 높고 호재들도 만발합니다. 제일 편하게 움직이는 이슈가 금리인화예요. 별거 아니거든요. 금리인화는 건설주도 수혜주고요. 금리인화는 반도체도 수혜주고요. 수혜주 많아요. 기술주들은 다 수혜주입니다. 그런데 그게 먹힐 때가 있고 안 먹힐 때가 있는데 이번에 제약주는 그게 먹힙니다. 그러니까 제약주가 임상 3상이든 다 필요 없어요. 그걸로 폭등을 하는데 그걸 폭등하는데 다 없어도 됩니다. 그냥 금리인화 수혜주로 제약주 올라간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지금 찬바람 불어서 신용풀러가 왔다 갔다 한다. 그럼 급등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무슨 제약사가 우리나라와 협력을 급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슈로 지금 왜 급등을 하느냐. 제약주들이 심상치가 않다라는 주제로 이따가 잠시 뒤에 공개방송을 할 거고요. 작년에서 돈 못 벌었던 거 테마주로 올해는 꼭 여러분들 복수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3주 전? 4주 전? 이제 한 달 안 됐죠. 8월 5일 날 블랙 원데이를 여러분들이 겪고 제가 분명히 그때 이후에서 또 얘기했을 겁니다. 한 일주일 일주일 지났을 때 장은 여전히 좋은데 여러분들은 아직도 겁날 거라고 근데 그거는 백날 얘기보다 소용이 없다. 한 3주 4주 지나고 미국 시장 계속 신고점 넘어가고 미국 주식도 계속 올라가고 우리나라 테마주도 막 강하게 움직이면 여러분들은 한 한 달 두 달 지나면 어? 뭐야 이거 시장이 자꾸 올라가네? 그러면 공포가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슬슬 공포가 사라지는 단계가 됐을 거예요. 종목도 잘 가잖아요. 겁먹지 말고요. 지금은 테마주 장세 매매 장세 돈 벌기 좋은 장세니까 잠시 뒤에 또 공개 방송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상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은 재룡전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매수가가 8만 8천 원 그리고 10%의 보유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매수 단가가 다소 높으십니다. 제조업의 여름 휴가 또 추석 연효로 인해서 통상적으로는 조정이 나오는 시기라고는 하지만요. 지금 시각 주가 흐름 체크를 해보자면 1.88%가량 내려가게 되면서 5만 7천 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이렇게 매수가가 높은 상황에서는 과연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재룡전기 이것도 테마주입니다. 이것도 갈 거예요. 갈 건데 다 갈 수가 없죠. 빨리빨리 다 갈 수가 없고 돌아가면서 움직입니다. 어제는 딥페이크 관련주 그리고 나중에는 또 무슨 로봇대전 이슈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원전 이슈, 전선주 이거는 이제 다 저쪽 민주당, 공화당 공약 안에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다시 움직여요. 재룡전기 차트를 보면 8만 8천 원 여기서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공약을 해서 힘든 건데 그래도 괜찮아요. 이왕 물릴 거면 강한 거 올라갈 이유가 있는 거 그리고 얘도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사서 물려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고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제 조정받는 겁니다. 조정받았으니까 조정받은 걸 돌려야겠죠. 그런데 돌리려면 세력들도 그 이슈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헤리스 입에서 전선 전력에다가 투자해야 된다. 얘기가 나오면 움직이겠죠. 아니면 트럼프가 전선 전력에다 투자해야 된다. 얘기가 나오면 올라가겠죠. 그런데 지금 미국은 자꾸 팁 전쟁 무슨 세금 깎아주려고 서로들 그래야지 선심성 그렇게 해야 투표를 받으니까 팁 깎아준다는 얘기만 나오고 그래요. 하여튼 9월 10일에 미국의 정책이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우리가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인프라 투자 관련주들은 대선 끝난 이후에서도 계속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길게 보세요. 길게 보면 그 가격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지만 잠시 뒤 11시입니다. 11시에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지금은 테마주 장세가 됐고요. 시장은 좋아요. 미국장이 넘어가든 넘어가지 않든 좋습니다. 안 넘어간다고 해서 나쁠 게 아니에요. 없어요. 시장은 좋기 때문에 일단 제약주가 상당히 좋아 보인다는 거 이 얘기도 자주 7월 달에서부터 자주 하는 얘기인데 드디어 올해 움직일 것 같으니까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얘기 잠시 뒤에 썰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아쉽지만 여기까지 마무리 짓겠고요. 계속해서 제약바이오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잠시 후 11시 공개 방송에서 이 전문가님의 보다 자세한 보충수업 꼭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또 미처 상담을 도와드리지 못한 분들께서는 이 잠시 후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인사드리기 전에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보고 올게요.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오늘 나스닥 역사적인 고점 라인을 기대를 모아주고 있고요. 또 이어서 오늘 우리 시장 낙폭과 대 수납매의 중심으로 테마주 매매 전략 다시 한번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장애 표적 종목은 수젠택 매소가는 7천 원에 만을 받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또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 그리고 서울경제신문 모두 당사의 브랜드인데요.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